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법칙 이렇게 하니까 사실 결론은 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문제가 응답이요 발판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는 중요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는요 성경 그 어떤 책보다도 사실은 분량은 작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훌륭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내용이 매우 이야기가 재밌고 또 드라마틱한 사건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만 시간 내시면 그 성경의 말씀을 금방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독특하게 에스더서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게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언급되거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성경이 아니지 않는가 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섭리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우리가 회복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도 숨겨두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이 이야기와 함께 동력자 모르드게 그리고 그를 대적하고 유다인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하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법칙을 조금 정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기 전에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포로를 이렇게 귀한하는 기사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1차로 유다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남겨둔 자중에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동생 에스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 왕 이후에 다리오 왕과 그의 아들 또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영화 300 보신 분 계신가요? 그 300에 보면 스파르타 제국 앞에서 굉장히 무자비하고 또 이렇게 막 코걸이 달고 좀 이상하게 나오는 왕이 나오죠 그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래서 세계사에서도 증명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또 체험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때의 큰 장치의 자리에 그 당시에 매우 미모가 출중했던 왕비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와스디라고 하죠 근데 그 와스디 왕비가 너무도 미모가 출중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연일 벌어지는 자축하는 그 승리의 자리에 와스디 왕우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와스디 왕우의 콧대가 얼마나 세던지 남편인 또 왕인 아하수에로 왕의 그 명령에 가지 않겠노라고 무시하면서 그로 인하여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왕우 에스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훌륭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하여 또 유대민족을 살리시는 일을 행하시는 그런 배경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민족을 위협하고 죽음의 위기를 가져다 주는 존재로 바로 대적 하만이 등장하게 되죠 언제나 성경 속에서의 극명한 선과 악의 대결은요 잘하고 못하고 혹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비도덕적인 싸움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싸움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바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을 내고서 오늘 말씀 선포한다는 이 말이 바로 언약 잡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승리 언약 밖에 있는 하만의 몰라 우리가 이걸 이미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 가진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법칙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법칙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언약적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입니다 언약적 관계가 뭘까요? 제가 어릴 때요 제가 이렇게 지금 보면 여러분 제가 좀 서울 깍쟁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전남, 여천군, 남면, 안돌이, 882번지 이런 아주 아주 촌구석의 어촌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지금은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좀 통통하고 이런데 어릴 때는 좀 삐쩍 말라가지고 큰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뼈가 이렇게 붉어지고 그런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저를 되게 만만하게 봤나 봐요 그래서 짝꿍이 제가 갖고 있는 예쁜 지우개, 필통, 공책 이런 거를 장난 삼아서 자꾸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다 참다가 이제 입은 살아가지고 너 그러면 내가 혼내줄 거야 너 한 번만 더 해봐 그래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죠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맞짱을 뜨게 됩니다 너 나와 나랑 한번 맞짱을 뜨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동네에서 산 하나를 넘어서 있는 서고지라고 하는 아주 더 촌인 동네에서 걸어서 30분, 40분을 오는 등교를 하는 아주 체력이 건강한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퀵 밀어버리면 저는 그냥 나가 떨어지는 아주 그런 싸움 상대도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객기를 부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딱 잘못 쳐가지고 제가 이제 코피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릴 때 코피 나면 어떡하죠? 이미 진싸움이에요 싸울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중에 저희 삼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게요? 으악! 그때 소리도 못 내다가 이제 삼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삼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목소리 큰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목소리 크고 소리부터 지르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으악!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삼촌이 무슨 일이냐고 저를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제 어깨가 펴지고 제 그 짝꿍은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고 제게 뺏어간 지우개는 한 개지만 그 다음날 그 친구는 열 개를 가져와야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좀 창피한 얘기를 하느냐 관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힘이 세고 이게 남의 것을 빼앗을 만큼 당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삼촌은요 제 짝꿍의 삼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못생기고 제가 아무리 약해도 저를 제일 눈에 먼저 띄게 되는 우리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이런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아주 끈끈한 정으로 보이지 않는 언약적인 끈으로 묶여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어려운 위기에 당할 때 우리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 소속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속이시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최고의 사람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 주셨고 여러분에게 이 귀한 전도와 선교를 아는 예원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요 하나님의 이 승리법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은 사람과의 계약에서도 붙이지 않는 단어죠 하나님의 섭리에 인도받는 것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붙이지 않습니다 언약하신 거 이건 절대 하나님이 깨면 깨시지 인간은 절대 깰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제 만나고 위기당하셨습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는 언약적 관계 속에서 실패할 수가 없는 결론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내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문제의 고난, 고통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고난당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 전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닥뜨린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뜻과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고레스 식량에 의해서 포로기한 명령을 받고도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은 어떠한 중심으로 남았을까요? 물론 가는 거 영적인 약속 붙잡고 가는 거 맞지만 그들의 마음의 정체성은 이렇게 흔들렸을 것 같아요 아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시 올려야 되는데 나 지금 페르시아에 내 자녀가 있고 내가 떡 배불리 먹고 좀 복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좀 살면 안 될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거 고난을 주실 때는요 네가 도대체 누군지 알라는 제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그래서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약 속에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적 관계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온전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노예로 삼는다 할지라도요 달콤한 것 주면서 하나님과 조금 거리를 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만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세상이 주려고 하는 거 또 세상이 주는 잠깐의 눈가림 거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언약 안에 살아야 한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에스도와 모르드에와 온 유대 민족이 당하는 이 고통을 통하여 정체성을 바로 잡고자 사용하신 도구로 하만을 허락하셨다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와 함께 이들도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언약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언약적인 관계 속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을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은 각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적 관계를 회복한 자는요 문제 앞에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디를 또 어떤 환경에든 우리는 담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너무 연약하거든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안 돼요 저는 에스도가 아니잖아요 저는 모르드게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을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증거를 따라가 봅시다 모르드게로부터 전해들은 이 상황 어려움을 당한 이 상황을 통해서 에스도가 이렇게 변명해요 4장 11절에 보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저는 죽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데 지금 30일이나 됐습니다 아마 저 나가면 죽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는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스도의 말을 듣고 싶어서 이 문제를 모르드에게 이 말을 전달하려고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절대 아닐 것이에요 이것은 문제를 당한 연약한 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르드게는 어땠는가 모르드게가 하만에 왜 미움을 받았는지 아시죠 하만 앞에 모든 백성이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하고 무릎 꿇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만은 무릎 꿇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 옛날 바벨론 시절에 또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도 노예되고 지금 포로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실상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모르드게는 끝까지 언약적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둘 다 언약을 갖고 있었지만 조금 우리가 조금 정확한 잡대로 되고 보니까 에스더는 그 상황 속에 잠깐 속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드게와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제자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올 때 그 문제 해결에 급급하다 보면요 결론이 염려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염려를 또 원망, 불평하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가면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늘 육신적인 것에 기준 삼고 고생하다가 방황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어요 서론 인생만 계속 살다 간다는 거예요 인본 쓰다가 제풀 지쳐서 하나님 없다 하고 갑갑한 신앙생활을 하니 재미 못 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가 다시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금귤을 대밀기로 그쵸?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은 불신 환경도 바꾸세요 누구 때문에? 언약 잡은 나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만에게도 아하수에로에게도 관심 없어요 언약 잡은 나, 언약 잡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만을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에 회복되는 놀라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면요 나와 세상을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나의 삶 얼마나 불안분한 한지 모릅니다 또 시시탐탐 속게 만드는 이 세상은요 자기 머리가 부서진 줄도 모르고 속이는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삽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다가오는 모든 문제가 발판이 되는 일체의 비밀을 가졌다면 이 현장이 오히려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이구나 오늘 모두 다 그런 중요한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신자나 부신자나 피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어차피 서는 거라면 오늘 승리의 법칙 첫 번째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들에게 오히려 내가 누구인 것을 증거하는 오히려 전도의 도구가 또 전도의 기회가 되는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모두 다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언약적 관계 계속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관계가 됐다라는 거 하나님과 이제 맞아 떨어지는 영적 코드가 맞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코드 맞추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미 신분 권세 이미 내 아이의 법적 호적 영적 호적이 하나님과 도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처지 내 어떤 못난 자아 쓴뿌리 다 괜찮대요 법적으로 보장된 신분이 있으니까요 아멘 저는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아 나같이 모자란 것을 아 나같이 죄인인 나를 아 이 언약의 큰 이 하나님의 이 아킬레스건이 내게 있구나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따라 우리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 증인되는 줄 믿습니다 언약은 우리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계약이라서 절대 깨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빼도 박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죄인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죽어주셨어요 그분의 소속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만족하고 그 기쁨 속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또한 기사를 봅시다 에스터 4장 14절에도 보니까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건 모르드게가 계속 이렇게 질책하는 말 같지요 그런데 이 연약한 에스터를 강하게 할 때 모르드게는 계속 이런 언약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언약적 관계를 놓칠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단을 통하여 또 말씀 묵상하는 그 순간순간 내가 누군지 그 관계성을 하나님은 붙잡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또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위기가, 여러분이 끊을 수 없는 영적 문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예요 여자가 가장 예쁠 때는 사랑을 받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우신가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많이 많이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루에 하나님은 언약적 관계 속에서 네가 나를 그 믿는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셨거든요 너의 잘하고 올바른 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 왜요? 우리의 모든 육신은 누더기와 같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 없는 음욕과 싸우고 정욕과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자아가 살고 세상 기준이 살아서 내가 혼자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아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믿음의 자리를 놓치고서 하나님은 응답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오늘 올바른 언약적 관계를 모두 다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문제와 환경과 사람 말에 영향 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언약적 관계이 있기 때문에 만앙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의 왕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겐 아무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민족과 교회와 세계를 살리는 영적 문제로 무너진 모든 곳을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회복된 이 우리는 남겨진 자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자기들의 페르시아인이 아닌 페르시아인처럼 살고 있었던 유대 민족을 깨우치고 일케워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치는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민 작가 마크 트웨인이 지은 왕자와 거지 동화 아시죠? 그 왕자와 거지에 보면 거지가 왕자가 왕자가 거지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삶을 사는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저는 항상 영적인 신분을 얘기할 때 제가 맡은 현장에 가서 이 예화를 참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참담한 행색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변복한 그 거지는 누구지요? 왕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진짜 신분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왕자가 거지의 옷을 조금 잠깐 입고 있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그 왕자에게 아 저 거지 같은 놈 저 행색이 저러니 썩을 놈 한다고 해서 그 왕자가 뭐 요동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네가 나의 진짜 모습을 모르니까 그렇지 아 변복을 잘했는데 아 변장을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야 우리가 현장에서 있을 때 혹시라도 지금 내가 혹시 문제 때문에 아니면 세상 기준에 내가 조금 약자처럼 보이십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성취를 증거할 랩런트이자 하나님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그것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적 관계 딱 붙잡고 승리의 법칙 첫 번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죽을 자가 살고요 힘 빠진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회복한 나를 통하여 2, 3, 7 나라가 산다는 언약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법칙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언약적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언약적 방법은 다른 말로 하니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누리는 거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크다 할지라도요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하여 나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딱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이 뭐예요? 영적 싸움이니까요 또 18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대상도 알려주셨고 싸우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언약의 사람 에스더는 모르드에게 이같이 하나님의 승리 법칙 언약적 방법을 택하고 권하죠 에스더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 전에 에스더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렇게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유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것은 내 능력과 내 열심, 내 방법 이제 방법 아니라는 기부업, 포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그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내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비워두는 것 이게 믿음의 자세이며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또 이런 재미있는 기록이 나와요 아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그 밤에 궁중의 실록,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왕조, 실록 이런 거 왕도 함부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번 읽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뭐가 나오냐면 그 예전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모략을 미리 알고요 그 왕의 목숨을 구합니다 참 신기하죠 하필 그 밤에 왜 잠이 안 왔을까 왕이라고 하면은 뭐 걱정될 게 뭐가 있다고 그쵸? 그때가 당시만 해도 페르시아 제국은 최고거든요 그런데 그런 왕이 왜 잠을 자지 못하고 또 하필 그 시간에 재미있는 만화라도 보지 왜 실록을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에스터를 간택할 때에도 그러지 않나요? 그 와스티처럼 아주 예쁜 왕비를 본 왕인데 에스터의 어떤 그런 아주 훌륭한 미모를 보았길래 눈이 뿅 가가지고 금류를 들이밀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거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연구 자료를 조금 보니까요 이게 다 우연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조금 보니까 성경 70인 역에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정확하게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한 주석관은 이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원어를 어느 누군가가 왕의 잠을 흔들어 깨우다 이렇게도 해석을 했더라고요 정확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는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살리겠노라 유대민족 너희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성실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강단의 말씀이 자꾸 내게 거룩한 부담인데 나 알겠어 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지 근데 참 하기가 싫고 어떨 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마음의 찔림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아주 놀라우시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우리 그 마음의 부담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하는 중요한 축복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 문제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럼 나는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내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중요하고 믿는 사람의 자세로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법칙 두 법칙에는 다른 방법 쓰지 말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적 방법으로만 하자입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확인해가며 그 다음에 구하기만 하는 것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열어주시고 어떻게 하셔요?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순서를 놓쳐버리면 내 열심, 내 노력이 또 발동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돼요? 종교 생활도 하게 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또 뭔가를 잘못했나? 아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지는 것이 헌신인데 뭔가 기복 속에서 신비 속에서 아니면 종교 생활 속에서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약적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모든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내어드리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 언약 붙잡고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 구석구석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그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 문제를 딱 걸고리를 삼아가지고 그 배경이 되는 유대민족과 전체를 쓸어버리고자 나를 정하여 왕에게 조서까지 쓰게 한 이 중요한 계략에 맞서 싸우는 모르드게를 좀 보세요 하만의 계략을 알고 굵은 배옷을 입으며 에스터에게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미션을 전달합니다 나가 싸우거나 사실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대민족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출중했기 때문에 재물도 모아져 있었고 당시 지방 127개의 그 도마다 어느 정도의 영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만을 무너뜨릴 계략을 세운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다 쓰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렘논트로 이제는 에스터와 모르드게가 변화받고 도전하는 거예요 아싸!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겠구나 믿음 속에서 또 왕의 허락을 받고 두 번의 잔치를 벌이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참 지혜롭지요 에스터가 펼치고 모든 사람 특히 왕과 첫 번째 대신인 하만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두 번째까지가 그냥 첫 번째 잔치에 왕이요 저 되게 예쁘죠 저 사랑하시죠? 저의 소원 좀 들어주세요 아싸!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그러면 저기는 하만 좀 빨리 죽여주세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까지의 잔치에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런 것입니다 철저히 성령 인도 받아야 승리 이후의 부작용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때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라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언약적 관계에서 나오는 당연하고 절대적인 힘 하늘의 배경을 믿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영적 사실을 바로 알고 체험하는 기회로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가 오면 무조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나의 그리스도 이거 믿으시고요 실제로 그것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는 것은 신뢰가 있을 때 용기가 나잖아요 우리는요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언약적 신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이 너무도 큰 가치가 있는 것이고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요단강 건너면 되고요 발 담궈야 되고요 여리고 돌아야 돼서 실 신고 땅에 발을 딛고 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언약적 관계 회복하고 언약적 방법 알았다면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현장을 향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내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나인 사람 내 욕망에 내달리는 사람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가요 에스터 3장 21절에 보니까 두 내시의 암살 계획을 알아차려서 왕의 목숨을 구한 그 섭리의 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왕국의 실록을 보니까 하만을 제외하더라도 모르드게를 그만큼은 올려야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 보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그날 밤 불면증에 시달리는 밤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는 모르드게를 칭송하고 치아해 주려고 누구를 세우는지 아세요? 하만에게 시킵니다 하만에게 부탁하기를 너 아침에 있잖아 저 모르드게 데리고 가서 내가 내어주는 말 위에 태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워서 모든 백성들에게 나를 구한 훌륭한 나의 신하임 페르시아의 영웅임을 말하게 너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돌아 굉장히 웃기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그것을 못 참고 아마 모르드게가 저 하나님 아니 왕이시여 그때 저 기억하시죠? 저 아무 상도 안 받았으니까 이번에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만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에스도 3장 5절에 하만은 사실 상처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언약이 없으니까 당연하겠죠? 하만이 왜 노하지요? 아 모든 페르시아의 사람이 남녀를 물어나고 다 내 앞에 무릎 꿇고 절하거늘 너는 유대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절하지 않아? 너의 민족 너의 선조가 아말렉 족속인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겨우 사우랑의 불순종 때문에 살아남은 우리 지금도 우리를 깔봐 뭐예요? 그 마음에 상처를 틈타한 흑암의 세력 때문에 어떻겠어요? 그의 모든 계략이 살인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에요 모르드게와 전혀 다른 방법을 쓰고 있죠 이처럼 불신앙은요 결국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사망의 길로 이끕니다 우리 아무리 작은 불신앙이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언약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적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흑암이 사로잡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이 영적 싸움에 괜히 숟가락 얹어서 더디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존중하고 성숙한 믿음의 자세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역전시키시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왕이 새로 조서를 쓰게 해서 모든 유대인들의 도륙하려고 했던 하만이 정한 그 날이 오히려 유대인을 대적한 모든 자를 마음껏 죽여도 되는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만과 그의 일당들은 유대인들의 물질을 탈취하고 제 것으로 사무려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또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무슨 증거냐? 하나님이 이 문제에 승리를 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열매에 있어서 떡의 것에 관심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영적인 언약으로 시작하고 결론도 영적인 언약적인 것으로 끝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를 누리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또 이 본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 승리의 날을 부림 명절로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부림절 이름의 유래는 아까 그 하만이 유대 민족을 도륙하려고 날을 정할 때 부루라고 하는 주사위를 던져서 그날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따서 부림절, 부림날 이렇게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역으로는 한 2, 3월쯤에 또 유대력으로는 아다로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서 그것을 기념하고 축제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키는 양식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부림절의 유대인들은 하만의 귀라고 하는 아주 달콤한 젤리와 또 과일들을 섞어서 구워낸 삼각형 모양의 과자 하만타샨이라고 하는 하만의 귀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런 과자를 나누어주는 그런 명절을 지내면서 승리를 기념한다고 해요 그리고 딱딱 소리를 내는 장난감 라이샨이라는 장난감을 또 가지고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면서 돌아다닌다고 해요 특히 이날은 어린이를 위한 축제의 일이라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좋아하는 영웅이나 아니면 또 무찌르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들의 가면과 분장을 쓰고 카니발 축제를 즐긴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뭔가 하나 떠오르지지 않으세요? 할로윈 축제 비슷하죠? 사탕을 나눠주고 귀신 가면 같은 것을 쓰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 지금 이상한 문화 속에서 막 속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원래 불임절의 의미는 대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당할 뻔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어 잔치를 벌이며 또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일 텐데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언양 놓쳐버린 유대인들은 변질되어 버려서 할로윈 축제나 또 카니발과 같이 난잡한 파티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흑암 세력은요 영적인 것을 아주 교묘하게 육신적인 것으로 바꾸는 데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새롭게 이끌어갈 우리 귀한 서밀 렘너트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남는 자 남은 자 남을 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알고 미래를 책임질 우리 렘너트가 회복해야 될 불임절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함께 은혜를 주시면서 왜 끝끝내 승리를 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 은혜를 뭐하라고? 너만의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전달해야 하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승리는 나만의 것이 절대 아니죠 모든 믿는 자가 누리도록 모르는 자는 듣고 구원 얻도록 하는 우리에겐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 앞에 하만과 같이 세상의 힘과 지위와 기득권이 너무도 큰 산처럼 여러분 오늘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셔서 에스터 모르드게의 승리가 나의 승리 되도록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증거를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거저 받은 것,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뜻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요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에스터를 1장부터 10장까지 몇 번 더 읽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에스터의 입장에서 읽어보고요 또 한 번은 하만의 입장에서도 한 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만의 입장으로 읽었을 때는 사뭇 굉장히 달랐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하만이 아니라서 내가 만약에 하만이었으면 상처투성이에 고집불통에 얼마나 창피함을 당했겠어요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그 높은 장대에 자기가 달리고 자기의 영광스러웠던 열 아들까지도 죽게 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 언약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이신가요? 우리 성경 그런 눈으로도 한 번 읽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이 맞네 아 언약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놓쳐버렸던 이 은혜를 전달해야 하는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크신 은혜를 흘러 넘쳐 전달되게 하는 여러분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약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언약적 관계 언약적 방법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영적 불임절을 회복하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임절의 나눔을 진정한 의미의 나눔을 실천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오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직장, 전 나라, 전 세계 2, 3, 7 나라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언약의 은혜로 살려낼 것임을 믿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승리의 법칙에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